시장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타이밍도 바쁜 사람,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과일은 뭐하고 수박 애기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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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외 같기도 하고 망고 ENTAL 콧콧 콧콧 고춧고 콧콧 방앗간이 있네. 방앗간이 있네. 전어새끼. 여기는 염장한 생선이 많구나. 아이고야. 정신없다. 호박. 다고프네 이제. 닭 알찜. 멸치. 옥수수. 또이씨살이. 사리가 무슨 뜻이냐. 불교의 살인가? 잭붓. 오늘은 코코넛을 깨가지고 즐거워먹나보다 여기는 조금 한가하네 여기는 세키베츠카네 세키베츠 또 사원이 있어요 과일가게 이제 저기가 끝같고 이제 백해가지고 돌아가야되겠네 가다가 뭐좀 먹어야지 내가 엄청 못듭니다 여기 꼬마가 뭘파나 여기는 공양할때 쓰는거 파는구나 여기 뭔가 채소가 있는데 상 어디로가야나 여기가 가리 요렇게 가리고 다시 나와야되겠네 먹을거 닭지 채소 뭐 어느 시장이나 비슷한데 되게 올드한 눈물이 아이고 정신없다 아주 코가 난리났네 난리났어 특히 가금류 닭하고 뭐 동남아에서는 약간 그 두루미같은 아니야 뭐 두루미같은 애들도 먹기 때문에 냄새가 좀 확 들어옵니다 과일가게는 청과물 코코넛 바나나 행사 행사 때 쓰는거 같고 행사용으로 파네 시장에서 지금 보통 보면은 집안마다 있는 물건들을 다 여기서 파네요 요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요 요게 지금 일종의 바나나 그릇인데 수수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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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땡큐 드리마밭시 할게 없어요 꽃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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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가지고 기원하는데 넣는 여기도 마찬가지 꽃잎 로터스 골드리 이안에 골 드려야 겠어 여기도 꿀이 많겼네 아 저 음식을 파는데 뭘 파나 어떤 음식을 파는데 어휴 배고파 막 돌아다녔더니 여기 국화소문이 이럴면 안되네요 아 얼른 가리자 아 죽이다 원? how much? 5,000원 오케이 원 오케이 아 예예 배고파서 호명이도 여기서 상사를 하거든요 아 여기서 먹어야 되겠네 일단 음 아이고 당신 없었는데 이제 한숨 돌리네 한숨 돌려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넣고 빵도 넣고 이렇게 팝니다 다른 식당에 가봐도 그렇게 알아서 필요한거 사가라고 저쪽에는 짬뿌루 짬뿌루 아 짬뿌루 몰라먹는 짬뿌루 아 아침부터 지금 제비들이 엄청 날라다닌 아침에 바둥시장을 나오길 잘했네요 낮에 나왔으면 썰렁했겠네요 아침에 대부분 다 장사를 끝내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느낌상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사서 해먹기는 딱 좋긴 할 것 같네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어를 알아야 쉽게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고야 500원짜리 죽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